호남물을 어떻게 만들지? 또 거기에 설마 또 거기 지나가서 만들어야 되나? 아까 물길 왔을 때 있었던 물길 지나가서 만들어야 되나? 실험실이 없는데 여기 여기를 일단 폭발시키려는건데 뭐야 사막에서 파라솔을 쓰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냐 사막에서 파라솔을 쓰는 건 전혀 부끄러워야 됩니다 요거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겠다 요거 요거 뭐야 뭐라고 봐도 아 오케이 오케이 만쯤 채워진 용기 오케이 오케이 야 무슨 오강같이 쓰네 요강 요강 폭팔물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뭐야 돌물더기 폭파 오케이 던지면 되나 으 왜 안 터지지? 뭐 던져볼까? 어! 유후! 역시 던지니까 작동했어 헐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빈 병이 없네 뭘 만들수도 없겠다 야 깡글이 날라가버렸네 뭐야 위에 뚫렸는데? 뭐가 나올까요? 여기서 자 랜턴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생존 법칙을 알게 됐어요 이 게임을 하면서 구식기 많이 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해피님 자 여길 빠져나가면 어 뭐야 생체 실험하나 보다 여기요? 여기 두 번째 방이죠? 아닌데? 첫 번째 방인데 들어왔어 들어와서 첫 번째 방 불 켜고 왜 가지 말라는 걸까? 두 번째 방을 뭔가 나오겠지? 어후 뭐 이렇게 길어 야 중간에 불 켜는 데 없나? 아이씨 중간도 아니고 쩌크 치네 어허 아 랜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여기도 불 켜자 어 괴물 나올 것 같은데요? 두 번째 방 들어가면 안 된다고? 가지 말라는 거야? 안 된다는 거야? 더 들어가고 싶어지잖아요? 그러니까 어 파밍할 게 없나? 어 이건 뭐야? 그냥 벽돌 조각 같고 구십 깃 기계실에 뭐가 있어요? 쭉 뛰어가서 여기가 두 번째 방이야? 기계 부품 부품 먹어야 돼 들어가지 말래도 가야 돼요 어 뭐야 어어 깜짝이야 어어 깜짝이야 어유씨 야 아 사운드 진짜 어떻게 해 아 지릴 것 같아 빨간 파랑 맞고 빨리 튀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스포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제가 하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고것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야?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? 어유씨 야 나 지릴 것 같다 진짜 야 빨리 가래 빨리 가래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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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나보다 빨라 아 문 없나 문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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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여기서 나와 어어 일단 산거 같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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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어어 어어 물이 빨개졌어 어어 어어 아기 시체도 있어 어어 아 맵이 살짝 바꼈다 바로 나가 바로 나가 바로 나가서 살았는데요 설바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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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냥 냅다 그냥 냅다 뜨미니까 쫓아와서 한 대씩 때려도 안 죽네 그냥 그냥 살아남고 싶어서 막 뛰었거든요 여기였나? 오케이 오케이 야씨 뭔 개누가 돼 이게 노란 파랑 야 진짜 야 좀 쉽게쉽게 가자 굳이 재료까지 다 구해왔는데 거기서 또 퍼즐 맞춰야 되네 오케이 가서 야 거참 엘리베이터 한번 작동시키기 힘들구만 자 이거 작동시켰고 참고할 메모가 없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러 가야지 이제 끝났다 어 뭐야 뭐야 변한다 어 기분 나빠 어 저 빨간 거 저거 어 오 오 나가야 돼 와 테일러 교수가 두 번째 희생자였다 뭐야 여기 완전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뭐야 가자 여기에 뭔가 불붙이면 뭐 일어나지 않을까 모르겠다 왜 하나만 불이 붙어있을까요 불 다 붙이면 또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다 의심하게 되네 가자 여긴 너무 부패했어 빨리 엘리베이터로 가라고 알았어요 열리자마자 괴물 나오고 이러진 않겠지 아 나 아까 진짜 괴물 나왔을 때 깜짝 놀랐네 어휴 징그러 뭐야 이거 막혔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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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에 침집당했다고요 그림자에 침집당했다고요 누가요 지금 제 캐릭터가요 지하로 내려왔네 지하로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하로 내려왔어 더 어두운 지하로 더 어두운 지하로 어 더 어두운 지하로 어 뭔가 다른 데로 온 거 맞지 저거 따라가면 안 될 거 같아 죄인을 감시하는 것 죄인들이 갇힌 곳 죄인들이 갇힌 곳으로 가라고 지하 감옥 지하 감옥 아 여기서부터 뭐 나올 거 같은데 진짜 뭐야 막혔잖아 이리 와봐 열어볼까 괴물 많겠죠 뭔가 많을 거 같아 진짜 여기 뭐 숨겨진 거 없겠지 그래 요정도는 그냥 지나가게 해주라 자 문 아이씨 이리로 와 뭐 이렇게 지나가기 힘들어 나 도망 나올 때도 편해야 되는데 빨리 끄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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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어 불 밑에 있자 일단 어 어 잠깐 기름 다 썼네요 어 이거 안 켜진다 아 미로야 여기 잠깐만 아 토해 토해 미로다 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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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나올 거 같아 여기 없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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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